인간들은 공정성이 훼손되면 불만이 터지고 혁명이 일어나요. 맞죠?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150만 원이 공정성이 있는 거 맞죠? 평등성이 있는 거 맞죠? 그런데 지금은 누구는 복지 혜택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데 200조가 들어가. 기분 좋아요? 어떤 사람이 복지 혜택 받더니 그 사람도 자가용 타고 다녀. 그리고 저녁이 되면 구청 직원하고 놀러 다녀. 이게 뭐야 도대체가?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. 그 많은 복지 예산이 어디 뒷구멍으로 새 나가는지. 그런 혜택은 국민한테 주면 안 돼. 골고루 너 배당금 받았어? 나 받았어. 너 받았어? 딱 이거 정확해야 돼. 맞아 안 맞아? 모든 사람이 배당금 받은 사람이. 아니 1년에 200조 복지 예산이 어디로 누구한테 주어지는지 아무도 몰라? 맞아 안 맞아요? 노나먹기 식으로 주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? 공정하게 모든 국민의 통장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이상씩 똑같이 꽂혀야 돼. 그래 안 그래? 아주 부자들은 직업이 안 되게 할 수 있어. 왜? 기부한 걸로 하면 되니까. 맞아 맞아.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야. 그렇죠? 노블레스라는 건 기족이야. 기족. 이건 뭐예요? 어? 오블리주가 뭡니까? 의무야 의무. 책임. 아니 기족.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 대한 의무가 있어 없어.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국민배당금을 기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받는 사람은 딱 중산층까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. 나이는 18세로 제안해. 18부터 딱딱딱 들어오는 거야. 그러면 지금 가정집이 가난하지만 18 이상 아들, 딸 3명만 있고 장가간에 3명 있고 부부 있는 집은 얼마가 도는 줄 알아요? 750. 맞죠? 매달 750을 떼먹은 거야. 그 사람들이. 그거 1년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? 1억이야. 1억. 10년이면 10억이야. 그거 20년 동안 떼먹었어. 30년 떼먹었어. 그래 안 그래요? 이거 여러분 앞으로 내가 국민배당금 준다는 거 예산을 보면 안 돼요? 이거는 기존 복지예산 누가 가져가는 지도 잘 모르는 복지예산 다 없애버려. 맞아 안 맞아. 기초생활비 받는 사람은 일을 못하게.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. 그러니까 기초생활비 그런 거 다 없애. 없애고 그냥 국민배당금을 줘. 그러면 그 집은 국민 배당금이 기초생활비보다 4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. 애들이 있으니까. 18세 이상만 있으면. 그 돈이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생활하면 되지. 무슨 거지같이 몇십만 원 줘서 일도 못하게 하고 그게 그 돈도 빽이 있어야 받고. 그게 뭐야? 도저히 나라에 도둑놈이 많지 돈이 없는 게 아니다. 이 말이야. 어떻게 국가혁명당에다가 8억 4천 2백을 왜 주냐 이 말이야. 여야 정당에다가 선거 비용 500억을 왜 선거 때마다 주냐 이 말이야. 그거 좀 국민들한테 놔놔줘 봐. 맞아 안 맞아. 그러니까 공사도 함부로 하면 안 돼. 공사 발주차는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못해. 서울의 공사 발주차 심의위원회 한 군데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공사하는 거야. 이제 공사 남발 안 돼. 그 돈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들의 현찰로 내려가야 돼. 이제 그러면 월 150에서 200만 원 선에 왔다 갔다 할 거야. 재미있어 없어요. 매달 나오는 돈이 최하 150만 원이야. 뭐 150만 원만 주는 게 아니야. 나라에 이익이 많이 챙기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돈이 들어와. 좋아 안 좋아요. 그러면 여기 길가를 가다가 멀쩡한 보도 부르고 제끼고 있으면 이거 보세요. 왜 이리 멀쩡한 보도 부르고 제끼고 공사해. 이거 우리 국민 배당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공사하면. 그래 안 그래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살려면 신경 써 안 써. 쓰면서 공무원들이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신고하게 되고 부정이 싹 사라져 버려. 맞아 맞아. 그리고 공무원들도 부정하네. 배당금이 나오고 국민 배당금이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올 텐데 뭘 그걸 부정을 하겠어. 또 공무원들의 뭐가 나오죠. 연금 나오죠.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뭘 도둑질하노. 배당금 나오지. 연금 나오는데 뭘 도둑질해. 걱정 없죠.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정책 국가혁명당은 배당금을 주는 당이지. 복지예산 포퓰리즘 해가지고 나라 살림 거들내는 당 아니야. 잘 들으세요.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외체도 금방 갚아버려. 배당금을 주게 되면. 무슨 줄 알죠. 지금까지 우리 국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공제가 너무 많았어 안 많았어. 기업에 공제가 너무 많아. 세전공제 앞으로 없애. 세전공제 혜택 주는 거 없어져. 그거 1년에 100조가 더 들어와. 세전공제만 없애도 1년에 100조가 더 들어와요. 그러니까 세금을 연간 미국과 유럽의 소득세 있는 사람들의 소득세 수준이 하면 또 100조가 더 들어와. 우리 부자들의 소득세율이 너무 낮아. 법인세는 그 정도 해놓고 부자들이 주주가 가져가는 소득세를 외국 유럽처럼 해버리면 1년에 또 100조가 더 들어와. 그러니까 1년에 국민 배당금 줄 돈이 남아 돌아가고. 예산은 전략되고. 저 안 저와. 국민들이 다 잘 살아요. 알겠죠. 그래가지고 막. 그렇다고 과소비가 일어나냐. 아니에요. 국민들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저축해.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. 매달 장가 안간에 둘만 있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장가 보내도 되구냐. 또 장가 보낼 때 1억 주네. 주택자금 2억 주네. 뭐 그 애 낳으면 또 5천만 원 주네. 이래야지. 뭐 애 낳은 사람한테 10만 원 도와주니. 뭐 기저귀 값 주니. 이따우지도 하지 말아요. 맞아 안 맞아요. 그거 영리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묵지도 못해. 자동으로 통장으로 꽂혀줘야지. 뭘 소속 밟아가지고 그거 몇 십만 원 받겠다고. 그거 그래 놓고 저거 갖다 닦아 써버려. 신청자가 없네. 예산이 남네. 닦아 써버려. 맞아 안 맞아요. 세상에 출산 장려한다고 1년에 20조 시기를 썼는데 여태까지. 그러면 20조를 그냥 놀아줘. 1년에 30만 명 나으니까 한 사람당 7천만 원씩 놀아주라 이 말이야. 맞아 맞아요. 이런 나쁜 놈들 같은 일이라고 그걸 어떤 식으로 주냐. 질검질검 출산 연구한다고 닦아 써버려. 그 배운 놈들이 다 가져가버려. 알겠죠. 나는 신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예산을 거울처럼 보고 있어. 뭐가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12위에 잘 사는 나라인데 거짓 생활을 하고 앉아. 솔직히 한국 사람이 체면을 많이 따져서 그렇지. 실제 체면 아니면 길에 나 안 될 사람 셌어. 셌어요. 자식 꼬라지 봐서 말도 못하고 이웃 사람 봐서 말도 못하고 꿍꿍 앓다가 5만 명이 다 걸려 있어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? 남한테 빚졌다는 말도 못해. 그럼 또 돈을 못 빌리니까.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. 나는 여러분 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. 이거는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이의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 거짓말을 다 알고 있어.